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누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단식 4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포갑 지역에서 경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신 예비 후보자분들이 언론인 여러분께 직접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준비된 성명서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위가 마포갑을 전략공간위 논의사안으로 발표한 이유가 부정한 돈 수수사실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라는 새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위 기존 심사기준은 작년 5월달 당원특표를 정한 특별당규의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당규나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당원당규 위반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면제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 기준으로 삼는 부정한 돈 수수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기준 역시 마포갑을 전략선거구로 이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검찰의 부정한 돈 수수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13일 공개법정에서 소액의 후원금을 받은 일만 있고 후원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힌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숨기다가 최근에 비공개 의견서에 밝힌 것도 아닙니다. 작년 10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까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돈 수수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략공천 지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각 전략지역 발표 철회가 당 공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가장 합당한 조치라고 보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략공간위가 전략후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경우에 제가 부정한 돈 받은 사실이 없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공정하게 시스템공천, 이기는 공천 원칙 하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